안녕하세요. 풍선을 가지고 결국 다 까고 봤더니 군용 그런 부품은 안 나오고 이게 무슨 기후정찰 기후정찰이라고 보다 기후연구 이런 민간적인 그런 목적의 풍선이었다. 중국풍선이요. 그런 게 밝혀졌단 말이죠. 그 상태에서 미국은 그래 내가 네 욕 좀 했어. 그런데 어쩌라고. 거의 그런 태도예요. 그럼 이게 미국이 굉장히 뻔뻔한 거냐. 혹은 미국이 말로 꺼내지 않지만 그 풍선에 다른 의도가 있다고 미국이 생각하고 있는 거냐. 오늘 그 같은 이야기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풍선에 굉장히 위험한 의도가 숨겨져 있습니다. 이게 이제 말하자면 야단 법석을 떨었죠. 그래서 미국 의회도 막 뒤집히고 정보 개통도 뒤집히고 대통령도 막 얘기를 하고 주권 침해라고 하고 난리를 부렸는데 실제로 건지고 보니까 그냥 뭐 그 세 개인데 연달아서 연달아서 세 개인데 다른 건 좀 규모가 작고요. 제일 큰 거. 몬타나 거쳐서 저기 사우스 캐롤라이나 앞에 바다에서 건진 거. 엄청 크거든요. 높이가 60미터짜리니까 저 직경이 60미터짜리예요. 20층짜리 아파트만 한 거예요. 엄청 큰 건데. 뭐 건지고 보니까 별거 없는 거예요 사실. 별거 없더라고요. 그거 무슨 대류, 대기권, 기후 측정하는 그런 거였다 그래요. 그럼 뭐 야단 법석을 왜 떨었냐 이렇게 되는 거죠. 말하자면 태산명동의 서일필. 태산이 떠나갈 게 빠개질 듯이 시끄러웠는데 나중에 보니까 쥐한 말이 지나가더라 이거죠. 그래서 보니까 결국은 민간기업, 놀이기구, 기후연구 이런 용도였다라고 바이든이 직접 말을 해요. 한번 직접 들어보세요. 네. 결국은 기후관측이거나 놀이기구였다는 소리 아니에요. 말하자면 민간기업 거고. 그러면 이제 뭐 우리가 너무 좀 시끄럽게 해서 너무 좀 긴장시켜서 미안하다 뭐 이런 거 한마디 할 듯한데 그 다음번 말이 어마무시하게 살벌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래 너 욕 좀 했어. 우리가 좀 발끈했는데 좀 야단 법석 떨고 그래서 어쩌라고. 나 너한테 미안하다고 말할 생각 없어. 그러면서 덧붙이는 말이 있어요. 가만히 보고 있으면 살벌합니다. 한번 보시죠. 계속해서 경쟁이란 말이 반복되잖아요. 우리는 너희를 그러니까 말하자면 너희랑 갈등 빚을 생각이 없고 너희를 경쟁자라고 생각해. 우린 너희랑 경쟁하고 싶어. 잠깐만. 그런데 미국이 지금 이 경쟁자가 보통 경쟁자가 아니라 얘들을 뭐라고 정의하고 있냐. 전략적 체제 경쟁자라고 정의하고 있잖아요. 전략적 체제 경쟁자라는 거는 그러니까 생사를 가늠하는 생사를 네가 죽던 내가 죽던 중국 공산당이 죽던 미국 공화국의 헌법이 죽던 둘 중에 하나는 죽어야 되는 그러한 경쟁자로 보는 거예요. 그걸 경쟁이라고 부르고 있다고요. 불러왔다고. 그런데 이건 여기서 보면 마치 그냥 너의 경쟁자야. 경쟁자야. 그 앞에. 그러니까 strategic systemic이라는 두 단어는 빼고 competitor만 얘기하잖아요. compete. 경쟁만. 굉장히 뻔뻔하고 사납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뭐랑 비슷한 거냐면요. 비유하자면 형사가 피의자한테 아주 그냥 팔이 확 비틀리게 수갑 채워놓고서 꼼짝 못하게 피의자가 개기니까 그래놓고 나서 하는 말이 난 선생님을 몸을 불편하게 해드릴 생각 없어요. 그냥 이쁘장한 팔찌 잠깐 채워놨어요. 그렇게 말하는 거랑 똑같은 화법이에요. 그렇게 말하는 거랑 똑같은 화법이에요. 이제 이 빚 주면 기업이 빚을 좀 갚으면 단기부채를 갚으면 기업이 파산하게 되는데 단기부채 받으러 온 빚쟁이가 사장님 회사 파산시킬 생각 없어요. 그냥 좀 빚만 좀 받으면 됩니다. 그렇게 말하는 화법이에요. 이게 지금 화법이 평소에 중국에 대해서 중국특색사회주의가 살아남던 미국 공화국 헌법이 살아남던 생사를 다투는 체제 경쟁자라고 불러왔는데 앞에 생사를 다투는 체제라는 두 단어 strategic systemic이라는 두 단어 빼버리고 경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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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죠. 우리는 중국이랑 경쟁하는 사이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뭔가 좀 심각한 게 있다고 보는 거죠. 그 심각한 게 뭐냐. 오늘 그 비밀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세뇌탈출 자유의 동료 부탁 말씀 올립니다. 아시다시피 세뇌탈출은 광고가 잡지 않습니다. 붙더라도 좀 늦게 붙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들 어려우실 텐데 도와주시면 보다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는데 커다란 힘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국이 뻔뻔한 게 아니라 풍선의 음흉한 의도가 숨겨져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우선 첫째 아주 태연하게 말하잖아요. 저풍선은 민간기업이거나 연구기관일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중국의 공산당 인민해방군 체제에서 공산당 인민해방군과 민간기업 사이에 구별이 있나요? 하늘에 뭘 저렇게 3만 메터쯤 띄운 건데 3, 4만 메터 굉장히 높이 띄운 거예요. 그렇게 높이 띄우는 거대한 물체에 대해서 인민해방군이 작동 안 했어요? 말이 안 되는 소리죠.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저거 다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뭐가 숨겨져 있냐 까보면 근데 군용 장비는 하나도 안 나와요. 안 나와요. 그야말로 정말로 기후관측하는 것 같은 것만 나오는 거예요. 뭐가 숨겨져 있냐 숨겨져 있습니다. 그레이손 전술이에요. 우리가 이걸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 북한이나 중국, 한국에 대해서도 저런 전술을 쓰죠. 야금야금 하는 것. 그레이손 전술이라는 것은 CSIS, 미국의 Center for Strategic and International Studies, 그러니까 전략국제문제연구소. 저기서는 그레이손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미국은 힘의 열쇠에 처해 있다. 미국은 엄청난 비용을 들여 개입하는데 반해서 적이 사용할 수 있는 간접적 비군사력 수단은 점점 많아지고 있다. 적들은 긴장을 악화시키지 않으면서도 소소한 성과를 올리는 방법을 모색 중이다. 가짜뉴스 유포, 온라인 댓글부대, 테러 집단 지원, 무장세력을 내세운 도발 등 여러 방법을 동원한다. 이런 방식은 정상적 국가 행위도 아니고, 그렇다고 노골적 전쟁 행위도 아니다.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회색 지대이다. 그러니까 이게 군사적 도발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정상적인 행동도 아니고, 이런 성격의 작업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상대방이 점점 더. 이거 왜 이런 일을 하냐. 한 번 더 보시죠. 이게 이제 현재적 무해성과 잠재적 치명성이 뒤죽박죽으로 섞여 있는 회색 지대예요. 현재 상태에서 까보면 아무것도 해로운 게 없어. 군사장비 하나도 없고. 잠재적으로는 치명적이에요. 왜냐. 현재 상태의 기구의 적재물은 무해하지만, 이걸 자꾸 띄우면 장거리 기구를 띄워서 이게 미국 본토에 도달하는 데에 관한 데이터를 축적할 거 아니에요. 어느 계절에, 어떤 날씨에, 어떤 풍향이 어떻게 작동하고 있을 때 몇 시쯤에 띄우면 몇 시간을 어떤 코스를 흐리면서 가서 어떻게 가더라. 이 데이터가 축적되는 거거든. 그리고 이제 상대방, 미국의 입장에서는 자꾸 오는데 그러니까 자꾸 오는데 뭐 별거 없었네, 별거 없었네 하는데 어느 날 중국이 대형 사고 치는 날 그게 한꺼번에 만개가 떠갖고 쫙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 데이터에 맞춰서. 이거는 그런데 이게 더 악랄한 게 이런 걸 무기로 쓰게 되면 더 악랄하죠. 이게 지금 요번에 60m짜리가 뭐더라. 크기는 버스 한 3대 이상 돼요. 60m 직경이 그러니까 20층 아파트 정도 된다고요. 직경이. 그 안에 들어가는 페일로드가 그러니까 적재량이 1톤인가 2톤쯤 된다고요. 그러면 이게 치명적인 무기를 그 안에 넣을 수 있거든. 그런데 이게 정확하게 어디라고 핀포인팅이 안 되잖아요. 그냥 몬타나 무슨 시부근, 아니면 세인트 루이스 무슨 시부근, 외곽 부근 이렇게 되니까 이게 결국은 무차별적인 대량 살상, 대량 민간 살상이 되어버린다고요. 그 노하우를 지금 쌓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미국의 경계심을 낮추는 거지. 너 떨어뜨려 봐. 거기 민간인데 너 이거 뭐 촌스럽게 그걸 미사일로 말이야. 한 발에 몇 억씩 쓰는 미사일로. 그걸 우리 한 1, 2억 들여서 만든 거 떨어뜨리면 그래 속이 시원하냐. 이 조잡한 놈들아. 이러면서 이제 미국의 경계심을 낮추는 거지. 그럼 자기들은 그거가 어디, 어떤 조건에서 띄우면 어디로 간다라는 거에 대한 디테일이 쌓인 거죠. 그래서 어떨 때 확 사고치는 거죠. 그걸로. 그러니까 현재적 무해성과 잠재적 치명성의 주죽박죽이 되어 있는 이게 회색 지대예요. 이걸 가지고 놀고 있는 거라고요. 굉장히 좀 기분 나쁜 거죠. 사실 엄청 기분 나쁘고 섬짓한 거죠. 그리고 이게 민간, 그러니까 그냥 물량으로 만개 띄워버릴 게 그게 뭐 여기도 떨어지고 저기도 떨어지고 저기도 떨어지겠지. 이게 무차별적 살포잖아요. 무차별적 살포라는 점에서 2019년에 있었던 해킹칩 사건을 연상을 하게 되죠. 사실은 해킹칩 시나리오입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블룸버그가 발표를 했어요. 슈퍼마이크로라는 회사의 서버보드에 해킹칩이 숨어져 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미국 정보기관이나 이런 데서 그때 트럼프 때인데 그런 일 없다. 그거 다 낭설이다라고 부인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후에도 서버보드 같은 걸 다 중국서 만들고 있기 때문에 결국 이게 우리가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다는 문제가 엔지니어들에 의해서 보완하는 엔지니어들에 의해서 굉장히 많이 제기됐어요. 이게 이제 이런 건데요. 크기는 지금 이 상태에서는 눈꼽만 해요. 그런데 이걸 더 돈을 들이면 더 작아진다 그러더라고요. 저거에 반의 반도 안 되게 된다 그래요. 저 조그만 칩을 서버보드 만들 때 슬쩍 옆에다가 끼워 놓는 거예요. 지금 저기 위에 보드에 보면 저 동그라미 저 자리에 저 조그만 칩을 끼워 놓게 되면 원격에서 저 보드를 장악하게 된다 이거죠. 그래서 블룸버그는 슈퍼 마이크로 회사의 서버보드가 저런 식으로 오염되어 있다고 발표를 했었습니다. 이거랑 비슷한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그 보드를 누가 살질 몰라. 온라인 게임업체가 살지 무슨 포르노 틀어주는 서버가 살지 아니면 그게 FBI가 살지 아니면 그게 굉장히 중요한 돈을 다루는 금융기관이 살지 누가 살지 모르는 거예요. 계속 뛰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저 문제가 제기가 됐을 때 전문가들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저건 마치 뭐랑 같으냐면 양자강에서 수없이 많은 나무토막을 강에 풀어가지고 그게 서해로 나왔다가 그게 해류를 타고 쫙 올라 붙어서 알래스카로 해가지고 저게 시애틀 해변에 도달할 확률을 계산하는 거랑 같은 거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요. 누가 그 서버보드를 살지 모르니까 무차별적 살포죠. 가긴 갈 거다. 그 언저리까지 이거랑 똑같은 거 아니에요 이거 가긴 갈 거다 이거지. 그 언저리까지 어디로 갈지 정확하게 저게 예를 들어서 특정 장소 목표로 하는 타겟 장소에 반경 10m 안에 떨어질지 아니면 한 100km 밖에 떨어질지는 모르지만 대충 그 근처로 다 갈 거야 하고 그냥 보낼 수 있는 다시 말하자면 결국은 민간 지역까지 포함하는 대량 살상 무차별 대량 살상을 겨냥하는 노하우를 빌드업 하는 거예요. 저게 굉장히 기분 나쁜 게 있어요. 그러니까 사과할 필요 없다라고 딱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저 말을 또 표현을 하면 또 그게 분쟁이 되니까 그리고 이제 국민들이 패닉해 질리니까 저 말을 표현은 안 하지만 미국 국민들이 보통 국민들입니까 저런 정도 나오면 저 자식들 굉장히 기분 나쁘게 이상한 노하우 빌드업 하고 있네 다들 그렇게 선수들은 다 그렇게 생각을 하죠. 네. 자 이제 이런 게임이고요. 여기 보고 있다 보면 이 깊고 깊은 하늘에서 하는 짓이 그래 기껏 그 모양이냐 무차별 대량 살상을 위한 초저가 공격 무기를 개발하기 위한 데이터 빌드업 플러스 상대방 경계심 해제하기 그런 도발을 하는 거거든요. 지금 몇 메타 높이에서 떴냐면 저 그림에 보시면 한 30km에서 35km 사이에서 떴습니다. 3만 메타에서 3만 5천 메타 참고로 이제 대개 한 만 2천 메타까지 정도를 대륙권이라고 그러고요. 만 2천 메타 이상에서 한 5만 메타까지를 이제 성충권이라 그러는데 우리가 이제 저기 어디야 우리 이제 성충권 아래 성충권 중에 아래 단에서 전투기들이 움직이죠. 그게 한 2만 메타까지 움직이고 보통은 한 1만 5천 메타 1만 8천 메타까지 움직이죠. 전투기들이 한 2만 메타 가면 굉장히 고성능 전투기, 고성능 정찰기, 스파이 정찰기가 되는 거예요. 여객기들은 대개 한 1만 메타급에서 움직이죠. 9천 메타, 1만 메타급 그리고 이제 기후관측 기구 요번에 뜬 거 저런 건 3만에서 3만 5천 메타급에서 보통 움직이고요. 저기 이제 온도를 한번 보시면 이게 이제 위로 올라갈수록 온도가 낮아지질 않아요. 온도가 제일 낮은 게 영하 60도 그게 언제쯤 오냐면 1만 메타에서 한 2만 메타 사이가 영하 60도입니다. 그리고 그다음부터 또 쭉 올라가요. 다시 온도가 그래서 거의 0도까지 또 올라와요. 5만 메타쯤 가면 그리고 또 낮아지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게 온도가 대류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대류권 위에서는 대류권 위에서는 대류가 안 일어나요. 그래서 이제 온도가 어느 층은 뜨겁고 어느 층은 차갑고 이게 이제 샌드위치처럼 뒤죽박죽으로 돼 있는 거죠. 그런 거고요. 이제 그걸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이게 한 3만 메타쯤 날았기 때문에 제가 이제 뭐 이왕 얘기 나온 김에 잠깐 이제 일곱 겹 하늘이라는 신비한 표현이 이게 참 말이 된다. 그 이제 그 푸텔레마이오스 그 천체에서는 이제 말하자면 지구는 가만히 있고 지구 중심으로 하늘이 돌아간다고 생각을 했잖아요. 눈으로 보이는 행성이나 뭐 이런 달 같은 거 다 해서 한 7개 될 겁니다. 그래서 월화수목금토일이 다 그렇게 나온 거죠. 그 7개 하늘이에요. 푸텔레마이오스. 그래서 이제 그 7겹 하늘이라는 게 신비한 데가 있다. 이게 보면 이제 우리가 트로포스피어 이게 아까 대륙권이에요. 저게 한 만에서 만이천 메타까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번 위가 이제 성층권이죠. 그거 이제 만이천 메타에서 한 오만 메타까지예요. 그럼 우리가 그래서 딱 알 수가 있죠. 예를 들어서 대공미사일을 쐈어. 그래서 만팔천 메타 2만 메타 있는 것까지 맞출 수 있어. 그럼 얘는 이 대공미사일은 대륙권과 성층권을 오갈 수 있는 미사일이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페이트리트 우리 천궁2 걔가 20키로에서 40키로를 노려봐. 오케이. 그럼 걔는 성층권에 있는 거를 맞추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번에 이제 우리가 이제 엘셈 걔는 60키로에서 100키로야. 그럼 얘는 중간권이 있어요. 50에서 80키로. 그 다음에 열권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80에서 저게 이제 어떤 데서는 좀 쭈그러져서 좁아졌다가 또 늘어났다 해서 열권이라는 데는 80키로미터에서부터 500 내지 1000키로미터 상공까지 가요. 좀 늘어나면 1000키로미터까지 가고 부풀어 오르면 아 그러면 아 우리 저기 엘셈은 중간권에서부터 해서 어 그 열권 100키로니까 열권 바로 열권의 아래층까지 가는구나. 싸드야 그건 뭐 한 150키로 120키로 올라가니까 저는 열권의 좀 더 위에 올라가네. SM3 저는 500키로 있는 것도 맞추니까 저는 열권을 거의 통과할 지경까지 올라가는 애구나. 층마다 다르기 때문에 로켓 추집 방식도 그런 것들 혹은 바깥에 뭐라 그럴까 여러 가지 보호덕계 이런 것도 다 그런 걸 생각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열권이 끝나고 나면 외기권이 돼요. 그러면 이제 500키로에서 1000키로미터부터 시작을 해서 저게 10만키로미터까지 가는 거예요. 저게 대기의 층이야. 그러면 질문이 있습니다. 아니 우주의 경계는 우주의 경계는 100키로가 아닌가요? 100키로 이상은 우주라고 그러지 않나요? 네 맞죠. 근데 그거는 국제항공기구가 정한 우주입니다. 법에 의해서 다시 말하자면 영공을 몇 키로 위까지 봐줄 거냐. 그래서 그때 굉장히 기분 나쁘게 해. 북한의 탄도미사일이 일본열도를 넘어갔는데 그게 영공침해가 아니잖아. 국제법적으로는. 엄청 기분 나쁜 도발인데 국제법률적으로는 영공침해가 아니라고. 영공은 100키로 미만을 보거든요. 그러니까 저기 한 7,800키로 상공해서 중국 위성이 지나가고 있어. 그러면 우리 영공침해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이제 그런 문제죠. 영공 그러니까 카르만 라인인가 뭔가 그래요. 이름이 있어요. 그래서 딱 그거는 법에 의해서 국제법적으로 100키로 이하는 항공비행 구역이고요. 100키로 이상은 우주비행 구역이다. 우주비행 구역이에요. 정확히 말하면 그러나 대기로 가면 한 만 킬로 까지 만 킬로미터 까지를 대기권으로 보는 대기권은 맨 바깥층 외기권 액소스피어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 외기권 바깥은 뭐야. 거기는 대기권은 어디서 끝난다고 보는 거냐면요. 그러니까 지구의 인력과 태양풍의 압력이 같아지는 선인가 뭐 그래요. 저도 이제 물리학을 잘 몰라서. 그래서 외기권이 끝나고 나면 그건 이제부터 태양풍 태양풍 이라고 그럴까 그러니까 솔라 레이디에이션 그러니까 태양의 방사 압력이라는 게 있대요. 레이디에이션 프레셔라는 게 있대요. 빛의 압력이 있는 모양이에요. 저도 그건 잘 원리는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 힘하고 지구의 인력이 거의 똔똘이 맞추는 뭐 그런 상태가 돼서 거기는 또 성격이 달라지는 진짜 이제 우주가 시작되는 거죠. 진짜 우주. 여기서 재밌는 게 이제 열권인데요. 저희가 열권의 안에 들어있는 입자들이 위로 올라갈수록 뜨거워져가지고 뭐 1500도 이상도 되고 그래요. 열권의 열권의 열권 안에서 그 입자들이 그러면 야 열권의 그 온도 온도가 뭐 1500도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근데 거기가 다 위성이 다 다니잖아. 그럼 위성은 무슨 뭐 뭐 용 빼는 재주가 있어가지고 어? 용 빼는 재주가 있어서 1500도 안에서 견딘단 말이야. 그럼 불가능한 얘기인데 너 꼭 엉태로 같은 소리하냐. 예 맞습니다. 열권에 있는 입자의 온도는 1500도인데요. 온도하고 가열이 달라요. 템퍼러처하고 히트가 다른 거죠. 거의 진공상태니까 입자 하나하나는 1500도쯤 내요. 진공이니까 열도 안 잃어버리잖아. 보혼병석에 들어있는 거 아니에요. 입자 하나하나는 1500도 되는데 얘가 뭐 가물에 콩나는 것보다도 더 안 나게 가끔씩 지나다니니까 조그만 놈이 그러니까 손상이 덜하는 거죠. 입자의 온도는 1500도 이렇게까지 올라가는데 얘가 밀도가 낮아버리니까 그러니까 물체에 대한 가열이 없는 거예요. 가열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저 열권에 열권에 저 입자의 온도는 막 1500도 가는 그런 열권에 이제 주로 저거가 깔려요. 위성들이 우리가 700km 상공 궤도에 올린다 저궤도에 올린다 그러잖아요. 그게 다 열권이죠. 참 이렇게 신비합니다. 위로 올라가면 또 이렇게 입자의 온도가 뜨거워진단 말이야. 한 500km, 700km 가면 1000도 이상으로 참 살벌하네. 이렇게 살벌하고 이렇게 참 신비한 하늘을 두고 이런 7겹 하늘을 두고 저기서 풍선을 한 30km, 40km 높이로 날려서 초저가로 대충 근방에 떨어뜨려서 민간을 포함한 대량살상 무기를 미리미리 다 데이터 쌓고 연습을 해두고 미국을 방심시켰다가 결정적인 순간이 오면 한꺼번에 만개 띄워버리겠다 이런 계산을 하고 있다고 보이니까 얘들 뭐하는 놈들이야 이 생각을 하죠. 말리밖게 가끔씩 공부하는 백모가 이 생각을 한다면 미국은 지금 어떻게 이를 갈겠어요. 전문가들이 마지막 신비한 거 하나 지오코로나라는 게 있더라고요. 지구에도 코로나가 있더라고요. 이게 이제 아까 그 엑소스피어 그러니까 외기권 외기권에서 여러 가지 상황에서 이렇게 빛을 낼 때가 있대요. 저게 저 가운데 까만 공이 저게 지구예요. 그리고 저 빛이 외기권이 발생하고 있는 빛이에요. 이렇게 신비하고 오묘한 하늘입니다. 중국애들이 아무리 망쳐도 역시 우리의 하늘입니다. 인류의 하늘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